firstly, firstly, what then? 얼른, 얼른! 자 한 번 더 외쳐주세요 형, 형, 형 승리 다 같이 머리 위에서 굴리고 굴리고 자 한 번 더 오른쪽, 오른쪽 모두 다 함께 외쳐라 승리의 견뎌보이는 우리는 제 견뎌보이는 선수들을 향한 악기보다는 응원의 반수와 반성 탈출관 발사 자 자 지금부터 내일 이 공을 이용권 출발하겠습니다 자 모두 핸드폰 플래시 다시 오픈 상태로 플래시는 오픈 상태로 전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중학교 손동우 학생 손동우 학생 학생증을 분실하였으니 중앙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플래시 다시 한 번 오픈 상태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